그럼 몸을 풀면 입싱크를 먼저 살펴볼까요? 아 알겠습니다. 그러면 조금 카메라 봐. 멀리 가면 약간 조금 몸 잡고 있을게요. 네. 원래는 제가 이런 쉽게 틀 수 있는 노래를 많이 원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이 곡 듣고 나서 제가 아직까지는 해보지 않았던 스타일이라서 좀 어?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곡 보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근데 너무 세게 해봐. 알겠습니다. 조금 더 약간 이모션이 될까요? 네. 네, 좋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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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상 두 개 했거든요. 하나는 좀 특별한 이런 아미 수트 같은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아미 수트이랑 좀 뭔가 펑키한 수트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위에서는 수트 입은데 바지는 뭐 지인스 바지 입고 있고요. 그리고 오늘 우리가 따는 거는 이미지 카드. 그 이용하면서 다음에 그 샌들리아 위에서 앉아서 이렇게 이미지 카드도 해보고.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사업이 암호에 대한 산들랑 같이 열심히 시켰습니다. 바탕될게요. 바탕될게요. 상대까지 도착합니다. 수트롤 용 cit also 네. 이번에 텐네스 era jedin run solo 곡 많이 기대해주시고요. 제가 오랜만에 나올 것 같아서 여러분 많이 어 많이 기, 기대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 더 옛날 것보다 더 무엇보다 더 딥하고 더 맞췄한 성숙한 느낌이 있으니까요. 백프로쇼 알고 왔어요. 보세요. 어! 오케이 알겠습니다. 아 진짜요? 그냥 메인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네 괜찮아요. 틀렸어요? 틀렸어요. 지금 괜찮게 틀렸는데. 아 좋다.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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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네 다시 시작해요. 네 놓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약간 옆으로 살짝씩만 움직이는 거로 네 한 번만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 카메라. 솔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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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설명할까요? 되게 퓨주얼스틱한 욕초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. 네. 오늘 립도 따고 다음에 또 섹시한 느낌도 찍었고 실루엣 씬도 찍었습니다. 사진 찍으러 가겠습니다. 이따 봐요. 아니면 구경해도 돼요? 여기서. 솔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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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이번 그 Birthday 뮤직에서는 되게 센트멘 Sheebert 되게 센트멘셜하고 되게 풍기 있는 모拠인 거 같고요. 그리고 되게 섹시한 אל서인 되게 드라마틱한 시계도 많아서 기억 많이 남은 것 같고 그리고 댄스터 Obrigino 강이랑 같이 밥 맞추는 아마도 많고 영화 같이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연예지 영화 담을 Hat 지금 진s're alis 컷 되게 좀 성숙한 남성이 폭발하는 컨셉이지 않을까요? 그냥 장난이고요 좀 뭔가 좀 강한, 좀 샤브한 좀 풍기 있는 이거 같아요 그럼 몇 번 더 해봤을까요? 와아 와아 이 팀 받으세요? 그럼 둘 둘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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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. 빠지는 곡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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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중간 가운데 있으면서 댄서부터 저를 당기는 게 제일 되게 뭔가 좀 심승같은 장면이거든요. 그거 되게 즐거웠어요. 이따가 찍게 되는 그 제가 수조 안에 들어가야 돼요 물속에. 그거는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따가 어떻게 될지 많이 찍고 와주세요. 네 안녕하세요 지금 새벽 3시 반입니다. 제가 지금 마지막 세인 찍으러 왔는데 샤워해야 된대요. 샤워 샤워. 네 이젠 찍으러 가겠습니다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고생하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